이 발라붙지 않습니까? 반대편에 있는 김소담 선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하이퍼스토러멘서의 폴 릴리스 중요하다 할 수 있죠. 4쿼터 첫 공격, 과연 득점이 될 수 있을런지. 노현이 쪽으로 갑니다. 6초 남았어요. 시간 떨어집니다. KDB 성형 인사이드. 김소담 밀렸어요. 몸 뒤집히면서 던집니다. 샤클라 파이어레이션. 지금 철저하게 윗포인트. 그러니까 상대방의 미스매치가 발생이 되어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공격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백지은, 염문아. 베스트 멤버가 스타킹 멤버가 오늘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은행 김단디. 던졌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살려주는 하나은행. 염문아. 파운드 패스 연결. 다시 잘라들어옵니다. 김단디 해결합니다. 킴플레이 하나은행. 하나은행 선수들이 포스트에 뿌리 잡았을 경우에 밖에서 뛰어들어가는 커팅 플레이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렇죠. 국내 선수들끼리 호흡도 좋단 말이죠. 그렇죠. 다시 가로채기네요. 하나은행 4쿼터 분위기 초반 분위기 잡아갑니다. 안타깝네요. 염문아. 마틴이 주고받고 또다시 움직임. 이번에도 키디리 해명은 수비가 잘 되지 않았어요. 노인지가 탐으로 로패스 연결. 올및 성공입니다. 김소담. 그렇죠. 이것은 지금 잘 마무리가 됐고요. 또 반대로 김소담 선수가 미드슛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블랙 선수가 안쪽에 저런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손바운드가 4쿼터에 나올 수 없는 오반식 회장이 3쿼터에 나왔기 때문에 더 중요한 역할 김소담 선수입니다. 지금은 손바운드에서 연결했는데 하나 걸렸어요. 다시 기다리는 김시원. 시간에 다시 한자릿수로 떨어집니다. 최초 남았습니다. 경주입니다. 한채기. 지금은 아주 좋은 플레이입니다.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그다음에 2대2로 풀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 커비네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12등사까지 왔어요. KDB 생명. 하나은행도 안심할 수 있는 정수차가 아닙니다. 빠르게 던집니다. 또 다시 공격 리바운드. 하나은행. 다시 인사이드. 계속되는 골밑 공략. 튀어나옵니다. 공격권 KDB 생명입니다. 초반에 서델링 선수가 파울 아웃되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사실 리듬 자체가 KB 하나은행을 확 기루었거든요. 근데 또 사학교도 시작하자마자 공격 자체는 또 그 정 반대의 양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암승을 하고 있는데요. 김시원 가지고 갑니다. 지금은 슛 동작을 얻었습니다. 자유투기의 김시원. 김시원 선수가 이렇게 과감한 돌파는 괜찮습니다. 지금 드리블을 치면서 일단 리듬 쪽으로 공격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아주 많이 보였던 김시원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김소담 선수와 블랙 선수가 내게 하이로 포스트를 잘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진한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블랙 선수를 로 포스트에 놓고 그 부분을 철저하게 이용한다고 하면 외곽에 찬성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개 더이트 모두 성공합니다. 김시원. splitting. elo WHITE 선수 오 starts. 네, ligero, 전국. 진짜 garot. 이 매일 뭐 결국 왔어요. 여기서 더 접힐 수 있느냐가 관...